10시 어렵다 할게. 10시 어렵다. 왕관 왕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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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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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놀랍네요. 저희 눈물의 왕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마지막 회 그리고 다음 주 스페셜까지 오래오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홍해인 역을 맡았던 김지연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비자분들과 또 팬분들을 뵈니까 또 눈물의 여왕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더 실감이 크게 납니다 눈물의 여왕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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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현아 못 보내! 백현아! 백현아 못 보내! 백현아도 가지 마!